부산 중구 중구로 47번 길 35 부산 깡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밀양집입니다. 영업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8시. 내부는 좁진 않고 돼지국밥 한 그릇 만원으로 저렴한 금액은 아니네요. 맛보기 수육 만오천원 함께 주문했고 부산스럽게 정구지라 하죠. 부추 올라간 비주얼의 국밥입니다. 기본적으로 머릿고기 사용하는 집이고 국물은 맑은 편이라 부추의 시원함이 잘 느껴지네요. 머릿고기 즐기지 않고 잡내 없어 맛있었습니다. 김치는 직접 담근 건 아니고 부추는 맛있었네요. 고기가 맛있다 보니 김치, 부추 등과 함께 곁들여 먹어도 맛있고 국밥은 기본은 말아서 나오고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밥양도 밥양인데 고기 양도 상당하다 보니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포만감이 장난 아니네요. 근래 또간 집에나 이슈되었던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외팅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